잠깐 참새방아깐 잠깐 쉬익 지나갔다 오자. 하하하 우리 팀이 약국에 가는 사이에 홀라당 탔어요. 내가 2시에 문 닫는다고 급하게 나간다는데 나도 잠깐 여기 어 국화 가을이다. 국화구나. 아 이쁘다. 국화. 여기 위치. 멋졌다. 예쁘다. 예쁘다. 이건 좀 큰 건 식구고요. 여기 잠깐만 보고 가면은 눈 요기. 요즘에 꽃이 어떤가. 워낙에 너무 마음이 안 봐가지고. 하이. 이렇게 데이지. 아 작년에 데이지 너무 많이 봤었는데. 아 작년에 데. 응? 응? 음. 오 개발이. 책가기. 음. 우리 집도. 개발이가. 피는데 봐야되겠다. 요즘엔 개발이든 소발이든. 아휴. 아휴. 요즘엔 이렇게. 응? 응? 또 왔으니까. 살짝. 워낙에 지금 차가 많이 들어온 시간이라. 주차를 못해요. 너 주차. 저 차 하든지. 아니면 옆으로 대고 기다리든지. 하라고. 얼룩 내리고. 하하하. 나 혼자. 응. 나 혼자들이 왔지. 이쁘다. 응. 송이. 파. 부츠실을 심었는데. 어느 행가 파가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똑같거든. 오늘이. 반전이. 하하하. 하하하. 오. 땡큐. 이렇게. 아이. 물 좋다. 음. 바베라. 꽃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꽃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내 방에 바이올렛이 지금. 꽃이 피어있지만은. 꽃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근데 바이올렛이 꽃이. 없을 땐가 봐. 요거 밖에 없네. 항상 풍성하던 바이올렛이. 없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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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빙 독성 있다고? 음. 갈랑코에 밖에 없어. 음. 갈랑코에 밖에 없어. 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꽃이. 하하하. 이렇게. 태질. 하하하. 돼지. 하하하. 이쁘다. 족하봐. 이쁘네. 음. 오늘 또 그냥 통과. 하하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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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통과. 통과. 또 눈욕이. 콧바람. 자, 저도 넘어가요 여기서 언니 국하네 오, 20불인가 엄청 크다 어, 칼라가 맘에 안들어서 핑크도 아니고 핏빛도 아니고 이쁜, 이쁜 칼라여야되는데 국화가 별로에요 신비디움 신비디움 벌써 신비디움이 피기도 하네 우리만 완전히 얘가 웬일인가 했더니 밖에 세상에 나오니까 아, 신비디움이 피기도 하느구나 그동안 세상 밖에도 안나오고 방콕, 집콕하고 사는 것 같아 요즘에 유행하는게 뭔가 원시디움 아우 이쁘다 근데 가성비 너무 30불씩이야 어 음 음 음 국화가 국화가 어 아까 그게 이름 핑크면은 오히려 좀 나은데 이름 핏빛도 아니고 음 음 우리 옛날에는 이런거 따가지고 제기차게 했는데 학교 주변에 국화 국화 많이 있던게 남아나질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개구졌어요 남자애들 끌고 다녀가면서 대장뇨 타느라고 음 음 아이고 달개비 아이고 징그러운 달개비 요거 이것도 안반지가 오래됐네 아유 결국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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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구나 아 막 그냥 갔다 걸어놨네 아 노란게 이쁘다 노란게 이쁘다 아 이쁘다 오 이거 이쁘다 여기 얼마지? 24불 우리집은 언제 펼거나 지금 펼려고 하는 중 음 요렇게 작은 화분에 요게 몇가닥 넣고 10불씩이라고 칼라가 좀 흔치않는 칼라라서 그것도 커요 왜이렇게 소리질러 이래 제란뇨 제란뇨 아 이쁘다 요즘에 한참 또 펼 때 선선한 바람 부니까 제란뇨 이거 프린세스 릴리 프린세스 릴리 이거 우리 친구가 전번에 가져간거고 나는 크리스마스 릴리라고 하는데 여긴 프린세스 릴리라고 하네 이거 이거 꽃이 틀려요 음 넘치는거라 에이 꽃송이 틀려도 욕심 안부려야지 이거 이쁘다 꽃 역시 꽃을 봐야지 아이고 숨 쉬겠다 꽃을 봐야돼 가슴이 가슴이 탁 트있는것 같애 이렇게 하얀꽃이네 하얀꽃이네 하얀꽃 싫어하는 사연이었지 하얀꽃 하얀꽃 한참 막 섭외프고 힘들때 꼭 장례식장 내 장례식장에 꼭 이거 설거 같아가지고 하얀꽃 싫어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국화를 굉장히 싫어해요 계좌보다 국화를 엄청 좋아했는데 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지금이 들락날락하가면서 그때밖에 싫어해요 국화는 제일 싫어 아이고 국화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장례식장 꽃같애요 그래서 싫어요 어우 이거 이쁘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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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폈지만은 와우 다 폈지만은 와우 다 폈지만은 와우 다 폈지만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음 이십불 싸게도 나왔다 이건 정말 가성비 굿이네 음 노란 음 음 음 음 이름 핑크보다 아까 그거보다 너무 이쁘네 와우와우와우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주에 다음주말이 마다스레이라 꽃이 엄청 많이 왔어요 나 이거 핑크하고 음 옐로우 하나 가져갈까 너무 이쁘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우와우 와우 음 음 음 음 음 음 오래간만에 이거 꽃하나 살고 싶어 하하하 어허허 하하하 우리 지은이 여기까지 차에서 여기까지 배달하면서 꽃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 마음의 보약 여기 여기 오면서 차에서 넘어져가지고 트렁크에다 놨더니 넘어져서 여기 꽃병에다가 숨어져야지 이렇게 몇개가 뿌려졌어요 넘어져서 마음의 보약 아우 꽃이 처음에 봤던 그거보다 칼라가 이뻐요 이뻐이뻐 내가 좋아하는 칼라가 있지 그렇게 핏핏은 쉴 때니까 아우 완전히 와우와우 아직까지 여기 아 군데군데 있어서 한참 지금 추우니까 필때가 한참 필거에요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이 꽃은 음 이 꽃은 마음의 보약이에요 헤엣 좋아좋아 오자자자자 너무 이쁘다 오와우 어떻게 이게 오와우와우 막 꽉꽉 채워서 어떻게 이렇게 컸을까 오우 세상에 꽃이 젖어지면은 다 잘라내면 내년에도 또 풍성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어우 이뻐 이뻐 일단 눈부셔 이게 의자는 우리집의 의자는 사람이 앉는 것보다 이렇게 꽃이 올라가는 게 많아요 또 올라가네 내가 앉아서 커피 마신다고 했던 게 이렇게 또 올라가요 와우 와우 진짜 멋있게 진짜 멋있게 멋있게 하다보니까 멋있갱이라는 소리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멋있갱이 별생각을 다 아이쿠 이거 이게 이게 프린세스 릴리 나는 그냥 왜 이렇게 됐지 떼묻었나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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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보면은 꽃을 볼게 있어서 국화향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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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향이 좋아요 요거는 꽃 색깔마다 향기가 다르잖아 오우 오우 이쁘다 너무 이뻐요 이쁘이뻐 음 백오니아는 변함없이 이렇게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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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화 가을이라고 국화 하나 사봤어요 오늘 제일 제일 가성비 굽 왜냐면은 눕지 않는 거라서 요거를 꽃 피고 치면은 쫙 잘라놓으면은 내년에도 피니까 요것도 부러졌다 요렇게 거기에 물이 고여있었어요 요거 내려갈까? 내려가고 여기 올라오고 쉬쉬쉬 그래도 커피 한잔 갖고 오면은 아 옛날 같으면 테이블버하고 막 이렇게 에휴 우리 알버트경이 울어 울어 아이쿠 요거 부러졌어요 그래도 차에다 치러져서 청구하기 너무 고마워요 음 여기는 우리 지은이가 배달해 주고 여기까지 아 이쁘다 너무 이쁘 너무 이쁘 너무 이쁘 아 이뻐 바람부려서 떨어지진 않겠지 히히히 아 좋다 그래 오래간만에 아 이 기분이 뭐야 응 꽃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 하하 아 오늘 보약 먹은거에요 마음의 보약 이렇게 꽃을 보면은 눈이 맑아지고 가슴에 숨통이 튀는 것 같고 크게 호흡하면은 숨호흡하면은 내가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가끔 내가 없으면 이거 누가 관리하나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세컨하우스를 옮기고 그 집은 여기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까는 옮기고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내가 치워야 될 짐이 아이고 바다 건너 컨테이너로 가져온 것부터 넘치고 넘쳐서 자꾸자꾸 없애는 거예요 자꾸자꾸 없애줘 줄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줄지를 않아 어제 이거 해놓고 그냥 잤네 밤에 비가 또 왔어요 우츄 요것도 이렇게 발로 발로 옮겨서 힘주고 이렇게 받아서 자 여기 불 좀 먹어 불 좀 먹으라고 주고 하하하 자 이렇게 오 여기서 막 살아나네 방 그늘에 저쪽보다 방 그늘에 놓고 빌 안 맞아서 그러나 아니 말리질 알아서 그러니까 살아나네 좋다 좋다 이 꽃 잊어버렸는데 무슨 꽃인지 잊어버렸어요 하하 좋아 좋아 아이고 벌써 피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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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피기 시작했어 요거 친 다음에 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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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기 시작했어요 얘는 아직 아직 이렇게 하하 여기 뚜껑 열리고 양쪽 뚜껑 열리면은 여기 비단 슬리퍼가 나와요 어 너도 준비 중이니 하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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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돌려놓으니까 두 개 같이 볼 수 있어도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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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금전수도 이렇게 쑥쑥 새끼 나오는게 쑥쑥 커요 응 이게 크는거 방해하면은 안되지 이렇게 새끼 아 이쁘다 연두색이 이뻐요 여기도 새로 나오고 묵은거는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그냥 흙에 묻어주면은 또 구근이 생기긴 하는데 아이 그런것도 다 이제는 귀찮아 한번씩 다 해봐가지고 겨울에 냉해 먹으니까 한번에 가더라구요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하하하 아이고 좋다 음 어쩐지 나가고 싶었어 오늘 나가고 싶었어요 응 약국간단 놈 응 약국갔다올게 하는데 잠깐 지갑가져가러 들어간 사이에 얼렁 옷 갈아입고 먼저 신발신고 기다렸어 하하하 나도 따라갈라고 하하하 잠깐만 갔다오자 했더니 그도 갔다와서 아이 좋다 응 아이고 새끼 주렁 주렁 너무 이쁘다 이뻐 이뻐 아이고 이뻐 제거 이쁘다 이쁘다 이뻐 여름 도둑 바람붙고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겠지 육은 튼튼한데 요게 조금 불안한데 요게 조금 불안해요 뭘 아야지 될까 응 여기 조금 불안해요 요거는 단단한데? 앞으로 나오면 괜찮아? 아 요게 요게 간대가 의자가 튀어나와서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아 좋아 좋아 좋다 어우 너무너무 이뻐 너무 이뻐 향기가 좋다 요것도 요것도 좋아 하하 뿌려진 것도 그게 물이 밭 이렇게 고여있어가지고 다행히 귀찮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가요 좋아 하하 응 너희들은 여전히 세 개니? 응 아 여기 오 잘 크네 잘 커서 이제 윈터 로즈 크리스마스 로즈 윈터 로즈가 크리스마스 로즈 요렇게 요렇게 아 좋다 추워요 추운데 아 15도 13도 15도 추운데 들어가기가 싫어서 어쩌지 요렇게 들어가기가 싫어서 어쩌지 감기가 더 심해져가지고 기침 약을 묵는데도 이래서 혹시 페레미드일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설마 설마가 자람 잡아서 가서 따뜻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오해 오이 베라 베라 perf다 아 자 자 자 자 자 하하하 인증 샷 어, 비 온다. 비 와. 헤헤. 빨리 들어가라고. 비까지 내려줘요. 너 감기 더 심해서 폐렴될래? 그러는 것 같애. 빨리 빨리 들어가래. 어, 좋아 좋아. 어, 너무 이쁘다. 이뻐 이뻐 이뻐. 다시 한번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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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를 잘라줘야되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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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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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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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저거. 굽혀가지고 봉다리 여기다 갖다 놓고. 아, 좋다. 좋아요. 마음이 행복하면. 그게 마음의 보약. 좋아, 좋아. 좋아